아 이거 끝이네? 응 아니 이게 무슨 성욕이야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 또 알아서 빨리 해드려 제 머릿속에 야설 어 갑자기? 네? 아니 아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올리브잖아 이게 아 근데 오늘은 화상님의 그거니까 트러블 누구냐? 야 넌 진짜 일로와 딱 걸렸어 야 지금 열심히 촬영하는 거 안 보이냐 야! 누구 거라고? 와 진짜 내 거야? 제 씁니다 와 진짜 개지랄 됐고 결국엔 지 거야 제 씁니다 제 씁니다 눈코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너 인식 능력이 딸리냐? 눈 어디서 많이 봤어 누구 같아? 안 했어 오빠랑 좀 닮았다 아 뭔 소리야 내가 훨씬 잘생겼구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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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었는데? 아 근데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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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이렇게 씹히면서 해야겠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모래를 여기다 뿌리면 나 페리버리만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누구지 이거 이거 여기만 떼 여기만 떼서 먹어 여기만 떼 이거 거짓말 살짝 먹어봐 조용히 떼 소리 안 나게 해 해 여기만 살짝 떼 거기만 맛만 봐 그래야 좋아니까 많이 떼지 지금 이거 이거 해. 먹는 거 같다. 나 예민해. 나 솔지는 누군지 모르고. 진짜? 왜? 안에서. 같은 EX 아이디인데. 공명광 가왕도 있어. 안 보자. 볼지는 솔지는. 텐션 떨어져. 진짜 이런 약간. 아세계그. 끝. 진짜. 부기를 빼려고 온갖 노력을. 비비도 안 발랐어요. 발랐어. 아침에 대충 발랐어가지고. 대충 발랐어요. 좀 잘 안 먹었죠? 틴트도 다 사라졌어. 틴트도 다 사라졌어. 침을 개발라가지고. 네. 이 점을 제일 좋아했어. 발랐어. 고맙습니다. 네. 나랑 닮은 한이. 마음에 외로운 사랑이야 내가.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 싫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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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심으로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구라 아니고 언제 써? 편지를. 안 써도 돼. 구라. 그렇게 쓸 필요 없잖아.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아니야. 카톡 하면 돼. 카톡 하면 돼. 나 진짜 낭만이 없나 봐. 근데 진짜.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나? 오빠. 괜찮은 남자 있어 주변에? 없어. 내가 제일 괜찮을 거야? 마셔본 적 있어요. 있지? 네. 칵테일 마셔본 적 있어요. 언젠데? 마셔본 날이? 우리 딱 한 번 있잖아. 언제지? 아니 진짜로. 언제지? 맞혀. 안 말해줄 거야. 끝까지 말해줄 거야.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어. 베개. 맞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밑으로 보지? 밑으로 보지 마. 나 안 봐 진짜로. 밑으로 보지 마. 오빠 어딨어? 야 네 손 그렇게 한 번에 하지 마. 오빠 나 너 보고 있지? 나 안 보고 있다니까? 네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 손 어떻게 알았어? 아니 네가 지금 이렇게 흔들잖아. 여기 왔다 갔다 그림자가 지는데 지금. 나 진짜 안 보여. 그리고 나 이거 꼬깔 인중에 걸쳤어. 인중에 걸쳐. 나도 인중에 걸쳤어. 아 심하려워.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맡겨봤어. 자 이거 근데. 이거 스킬 중요해요. 여기 거품을 놔야 되거든요. 오오. 지금 빨리 지금. 이게 뭐야? 잘 안 해봤구나. 이거 처음 해봤으니까. 어. 미안해 어떡해요. 괜찮아요. 난 이럴 줄 알고 미리 피해 있었지. 민혁야. 이게 뭐야. 아 잠깐 진짜 네가 갔냐고. 너 바지는 또 누구한테 찢겼어. 아 나 외계인한테 먼저 찢겼어. 외계인? 어. 너 봤어 근데 얼굴? 나 외계인 못 봤어. 나 봤어. 봤어? 왜냐고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찢을 때 잠깐 봤어. 근데 누군 줄 알고. 어? 아이씨. 지금 그렇게 안 살았다고. 이거 레몬인가? 콘돔이네. 콧덕 냄새 맡고. 아 냄새. 그 너무. 요한스에 저 짜던 돈을 믿어요. 짜던 돈을 믿는다고? 작지만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저 돈. 귀여운. 정답. 정석 소리 뭐야? 정답. 왜 이래? 안경 끼고서 이렇게 정상해졌어. 러블리즈 안녕. 러블리즈 안녕. 아니야? 아니 이거 모르려고요. 이게 뭐야? 몰라요? 몇 개 상남자다. 나 못했죠? 몇 개 바로? 상남자다. 아니 우리 지금 스무 살 친구한테 뭘 가르쳐. 이 침발은 주둥이 봐요. 키스하고 싶은 주둥이 될 줄 알았어요. 침감자 말 것 같아. 이걸로 봐. 그냥 이거 붙이고 다니세요. 이걸로 봐.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 그거 그만. 그거 그만. 그거 그만. 이거 그만. 이거 마다, 이거. 너무 신선한 소리가 나네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